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 엔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게 궁금하세요 예 뭐 오트레스 네 여기 19000원에 20%에요 19000원에 20%요 예 음 뭐 별로 좋은 자리 사신 건 아닌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올라가를 샀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일단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황을 딱 보시면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커넥티드카 자동차 부품들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네 이런 이야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꽤나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나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환율이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와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1달러로 1,100원을 살 수 있었으면 이제는 1달러로 1,400원을 살 수 있으니까 한국차가 좀 싸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고점에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 잡게 되면은 이런 전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다 좋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물건을 자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 이 카메라 봐봐 이 카메라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원래 이거 500만원짜리인데 내가 100만원에 샀다 이거야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 이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원래 500만원짜리인데 내가 5억에 샀다 이 말이야 하면 니 바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까만선에 매수하셨어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경영되면서 올라온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매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격이고 좋아 보이는 가격일까요? 아니면 너무 비싸게 바가지 쓴 것 같은 가격일까요? 좀 비싸지고 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자리에 산 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살 수는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차트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사셨으면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괜히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물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 손절 라인은 지금 아마 16,500원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위에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저항 지지 라인이 16,500원 같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아마 돌파 한번 일어나서 수익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물러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500원을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렇게 고가에서 하지 마세요 고가 매매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일단 한번 튀어오를 때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근데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좀 오랫동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